아니, 나는 세븐틴에서 최장신을 맡고 있는 4번이야. 키가 얼만데? 86.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 그게 뭐 최장신이야. 2m씩 있어. 31cm가 작구나. 나 다 했어. 최장신으로 끝이야? 186. 왜냐면 이게 멤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적당히 빨라줘야 돼. 역시. 되게 고마워할 거야, 얘네들 지금. 186. 좋아, 좋아. 4번, 4번이 해도 말 좀 많지? 어, 말 많아. 나랑 같은 캐릭터. 아니야. 근데 얘는 회사에 제재를 좀 받는 캐릭터. 어. 넌 비주얼이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넌 하고 싶은 거래. 너는 아무것도 안 그러지, 아무것도 안 그러지. 괜히 재재 없이 해. SNS를 왜 나보라고 하는 거야. 멀리지, 재재. 아, 정말. 11번 친구. 나는 영철이 하고 싶었어. 영철이. 아, 그래? 제가 넘어갈게. 자, 넘어갈게. 도말라! 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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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말라. 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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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말라. 이게 10번 친구야. 네. 응. 어, 나는 별로 보고 싶은 친구가 없었어. 사실 우리가 사전 질문지를 받았어. 보고 싶은 친구를 적으라고 했는데 10번은 울뻔했어. 진짜 없는데 거짓말로 쓰기 싫어요라고 썼거든. 잘했어, 그래. 그래도 7명 중에 좋아하는 사람 캐릭터도 없어? 아, 그래서 장훈이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쓸 정도로 보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게 좋아. 아니, 그러면 10번 아니야. 아쉬웠어. 그러면 그게 정확한 마음이야. 넌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어. 나는 집에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고. 맞아. 아쉬웠어.